다음 순서는 복음의 기쁨 순서인데요.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현대세계의 복음 선포에 관한 건고문 복음의 기쁨에 관하여 이 시간 조민현 요셉 신부께서 함께 하십니다. 카톨릭 방송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저지 마이클 성당의 조민현 요셉 신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복음의 기쁨의 시간입니다. 우리 카톨릭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하느님의 개시, 하느님의 개시가 드러나는 성서의 말씀드리고 또 카톨릭 교회에서 또 중요한 것으로 치는 하나의 큰 축이 전통입니다. 전통, 전통과 관습. 2000년이 된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전통이 있는데 이 전통의 좋은 점은 그래도 우리 교회를 하나로 일치시켜주는 공동 분모로서 교회가 전 세계에 펼쳐져 있지만 우리 카톨릭 교회가 하나로서 일치될 수 있는 그런 전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과 관습이 아무리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복음의 핵심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또 시대에 동떨어져서 더 이상 사람들이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있지 않느냐라면서 교회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교회 스스로를 성찰하는 식별, 식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교황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오래됐다고 해도 아무리 아름다움을 갖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복음을 전달하는데 적절하지 못하는 것이 많다고 한다면 자신을 되돌아보고 검증을 하는데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교회의 규칙이나 법령들이 몇 천년이 됐으니까 교회의 규칙이나 법령들이 아주 적절하고 잘 적용이 되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오늘날의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뀝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세상에서 더 이상 사람들의 삶을 이끌고 돕는 데 필요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토마스 성인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님과 초대교회의 사도님들은 스스로 하느님의 백성에게 준 법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성인께서 어거스틴 성인을 인용하시면서 교회에 의해 주어진 법령들이 신자들의 삶에 짐이 되지 않고 또 우리 종교가 신자들을 억압하는 하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즉 하느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어거스틴 성인을 인용하면서 토마스 성인의 지적을 교황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같은 경고는, 이 같은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경고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수많은 이들에게 교회가 다가가기 위해서 세신을 말할 때는 이같이 과감하고 열려져 있는 자세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식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다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많은 형제자매들을 하느님으로 이끌고 있는 우리 사목자들이 또 평신도들이, 평신도 지도자들이 가톨릭 교리서에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바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사회적인 환경이나 심리적인 장애, 무질서한 집착들을 갖고 있고 또 나쁜 습관들, 나쁜 버릇들, 두려움에서 나오거나 어떤 압력에서 맞이 못해서 하거나 무지에서나 실수 등에서 한 잘못된 행위들은 그 자체로 책임이 줄어들고 또 그 자체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럼으로써 모든 신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인 성장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자비와 인내를 갖고 그들을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이나 죄나 잘못된 행동들이 무조건 단계하고 심판하는 게 장땡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려고, 자비와 인내를 갖고 이해하고 대하려고 하는데 그들의 많은 잘못된 행위나 그 죄의들은 사회적인 환경이나 심리적인 문제나 무질서하게 집착된 오랜 습관들, 나쁜 버릇들, 두려움, 압력, 무지, 실수 등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을 더 이해할 수 있고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그들을 오히려 자비와 인내심을 갖고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황님께서 이 해칙에서 정말 놀랍게도 하시는 말씀이 사제들은 고백소를 고문실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건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무서운 말씀이세요. 어느 사제가 고백소를 고문실로 만들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고백소를 고문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이끄시는 그 가난한 영혼들이 하느님의 자비를 만나는 곳이 바로 고백소지 그것을 심판하고 단죄하고 책임을 지우고 책임을 묶고 하는 고문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적인 나약함 속에서도 모든 인간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실수를 많이 하고 무지 속에서도 한 발짝 한 발짝씩 내딛고 있는 많은 신자들의 작은 발걸음을 하느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 문제 없이 퍼펙트하게 모든 것이 잘해서 거침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한 발짝 한 발짝 아프게 어렵게 힘들게 내딛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의 영혼을 하느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과 실수를 넘어서서 신비롭게 모든 사람들 각자 각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느님의 구원의 사랑을 따뜻하고 매력 있게 느끼도록 모든 일을 불러야 하는 것이 교회와 사목자의 책임이지 그걸 무조건 단죄하고 책임을 묶고 심판하려고 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해소는 정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하느님을 만나려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만나는 자비를 체험하는 장소가 되어야지 고문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교회는 마치 탕자의 아들을 떠나보내고 매일같이 동네 어기에서 목을 빼고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집이 아니냐. 교회는.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다는 거예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죄인인 탕자의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집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단죄만 했냐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이거도 안 된다. 우리가 언제부터 단죄만 했냐는 거예요. 이렇게 열려져 있는 것의 표시가 바로 교회문이 항상 열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누가 이렇게 교회에 들어왔을 때 바로 성체를 감실 안에서 만나뵙고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교회문이 닫혀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거는 단순히 교회에 정말 교회문을 닫혀 있는 것만이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성사의 문도 열려져 있어야 된다는 게 어떻게 해서든 교회의 삶을 나누어야 하는 건데 왜냐하면 모든 이들이 공동체의 이론이니까 단순한 어떤 이유에서든 성사의 문이 닫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문이라고 여겨지는 세례 성사에서는 더더욱 그럽니다. 세례 성사를 거부해서는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특별히 성체성사는 성사 생활에 가장 충만함이 드러나는 거고 하지만 교황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체성사는 오로지 완벽한 이들만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이들의 양식이 되고 약한 이들을 위한 효력 있는 치료제, 치유제가 되기 때문에 성체성사의 문을 닫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자라는 것은 단순하게 현실적인 교회의 문만 아니라 교회의 삶을 열어놓고 특히 교회의 성사의 문을 열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목자들은 이 같은 믿음을 갖고 신중하면서도 대담하게 신중하면서도 대담하게 사목을 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목자들이 자주 자기를 은총의 중재자 마치 중간에 껴서 은총을 나눠줄 수 있는 중재자로 생각을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사목자는 은총의 협력자이다. 은총의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은총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모든 이들 안에서 하느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에 협력을 하는이지 은총을 중간에서 중재하는 자는 아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세금을 걷어내는 관세청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문제를 안고 다가오는 모든 이들이 편히 쉬는 안식처이고 바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이 기다리시는 바로 아버지의 집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혁명적인 교황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여러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